에어 아우 모신 거예요? 아유 고생하시겠어요, 이 연예인 모시느라 뭐? 연예인 모시느라 고생하시겠어요 네, 연예인 어떻게 형님, 아티스트 아, 아티스트야 아 형님은 아티스트야 아 매니저 하시만 해요? 아 형님, 내가 불을 살려놨지 않습니까? 형 신기하지 않습니까? 신기하다 이거 열려야 돼? 야, 여자가 혹시 남자끼리 예? 이래야 되겠네? 죄송한데요. 예, 방송 처음 아세요?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? 아니, 네가 여자 얘기한다고 지금 해가지고 저기가 객섭이고요. 야, 이마! 이게 분위기는 아니고 남자끼리. 실례지만. 이거, 이거는 뭘 찍는다고? 여기 있습니다. 야, 연희야. 너, 여기 지금 여기 개판이야, 지금. 아무도 여자 하나도 없이 뭐 고급고 먹는다는데 이거 돌아버리겠어, 나. 쌈장? 이 XXX 내가 저 남자끼리 밥 안 먹는 걸 모르나, XXX. 너라도 빨리 와야지. 저기, 하나만 더 줘보세요. 야, 야, 야. 저기 매니저분이... 여자 온, 내 친구 온다고 그랬잖아. 오면 내가 먹을게. 매니저분도 사실 힘들긴 힘들겠어요. 연예인분이 좀 약간 까탈스러우셔서. 저기... 어쩜... 아니, 우선 이... 남자 연예인을 이렇게 얼르고 달라고 해야 돼? 아우, 진짜? 저기 이따가 오셔서... 아, 나도 왜 왔어요, 이게. 그래, 사모예요. 난 우리... 너, 내가 사귀를 사귀를 사귀드려야지. 아니, 벌써 사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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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귀를. 너는 그렇게 분위기도 없냐, 이... 남자는 이... 아, 이거 고기도 안 돼요. 너, 그 틀려나는... 알았어요. 이거 하나만 더 줘보세요. 아, 이거 다 익었어요. 제가 그래도 한번 먹어볼게요. 야, 너희랑 먹어봐. 어디 가세요, 어디 가세요. 여태와 고기도 안 돼요. 믿어. 나의 고기도 안 돼요. 그렇지. 너희랑 뭐? 우리 집사들이 안 병아역이 안 돼요.